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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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군대 가기 전에 우리가 농악을 못 갔습니다. 여기 이 양반은 북제비. 나는 장부제비. 상세는 저 나이 먹은 양반이. 상세 노릇 아니에요. 한겨울 내내 해갖고 대보름 날. 바로 요집이. 요집이가 도가집에. 거기서 풍물도 거기다 갖다 두고. 그리고 이제 대보름날 이제 잔치하는 거지. 동네산 다고. 댕기면서 덕다먹어 해갖고 부러워 온 거. 그거 하고 그날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돼지 잡은 거. 한집이 가서 이제 우리가 저를 부부를 치고도 올면 쌀 한말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 세고 그때부터 나가서 그런 보름때까지는 오는 거예요. 보름에는 여기서 대풀이라고. 그거 다 떡 혹 술 떡. 거기서 나온 돈 이런 거 갖고 이제 돼지 잡고. 이래 가지고서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런 거 있다보면 쫓아다니고 놀고도 싶어요. 당나귀라고 해서 머리 그렇게 맹들하고 뒤에 마대 이런 거 뽑아서 털맹들어서 그렇게 갖고 와요. 굉장히 잘 놀았어요. 영중농악이라고 여기 왔다가 귀꼬구루 들고 들어왔다가 꼬구루 끌고. 옛날 우리 우대들 참 잘 놀았어요. 그 양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잘 놀았죠. 우리 여기 마을에 가래 지금 농악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인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침묵해오면서 그거 해줘서 여기 갔다 놨어요. 귀도 참 잘 만들어놨는데 욕거려가지고. 귀도 있었어요? 그러면 키가 여의중가 이렇게 등고 그걸 했는데 진짜 바람에 날려면 욕 날려는 것 같아요. 욕 보진 못했어요. 이 동네 양반이 그렸어요. 이 무강. 이 무강. 무? 무강. 무강. 여기 여기 그 전에 이세영이 구청장 작은 아버지예요. 영중에는 풍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영중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영중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없어진 다음에도 농협에서 한 건지. 우리 동네가 130세대가 살았어요. 물목이 마을이 4개 네요. 4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모둠을. 여기가 모둠을이에요. 여기가 모둠을. 장말은 저 건너뜨리고 넌말이 있고 또 어디라고요? 벗 끝내라고요. 벗. 벗. 옛날에 저 아래가 벗이 많았어요. 벗 끝내래. 그 염전, 염전 건네래는 소리예요. 소금 불 떼서 소금 절여서 맹들고. 그거 보고 벗이라 그랬어요. 그 맹들은 그 건네마을이라고. 그래서 벗 끝내라고. 소금. 소금. 여기를 모둠을 이랬는데 여기 모차람 생겼잖아요. 세미 조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그래서 여기 모둠을. 풍물을 치는 사람이. 상세. 상세. 기금. 조세. 장구. 장구. 징. 부. 여섯 사람이에요. 호적. 깽가비. 호적 부는 사람이에요. 호적 부는 사람. 아 기가 막히게 물어요. 의관이라는 분은 덕담으로 하는데 집집마다 가서 고사질 해주는 거예요. 쌀 넣고. 덕담하시는 분. 돈 넣고 숟갈에다가. 여기다 이제 저 뭐야. 넓그릇에다가 이제 쌀 하나 또 담고 그래서 쌀 놀 위에다 놓고 숟갈 하나 꽂아 놓고 거기다 실한테 매 놓고. 그게 다 이유가 실 매는 거 명길보조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그 덕담을 아마 그 양반이 하면은 이유가 실 저리 가나야. 이 양반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꼭꼭도 밀게요. 영주보다 영주보다 영준이 몇 배 커요. 영준이. 그런데 영준이 농악이 왔다가 그냥 거꾸로 들고 그냥 깨갱하고 갔는데. 잘 놀았죠. 여기 정말 기가 막히게 놀았어. 여기 제일 먼저 이 동네 상세 제일 잘 치는 양반이 올라가다가 정장론의 아버지라고 키가 조그만 양반인데. 제대야 제대야 제대야. 그때 이 상무 돌리는 것도 이런 건 몰랐는데. 그 양반은 어디서 뵀는지 이거 치면서 그냥 팔딱팔딱 돈보링 해가면서 그렇게 놀던 거죠. 영준이 아시구나 경태가. 경태 이 정경이. 정경이. 삼둥 무당 쉬는 것도 이제 중화이라 그러죠. 조그만화에 꼬깔 쉬어갖고. 금둥이가 했죠. 삼둥 무당도 쉬었고. 그리고 사자놀음도 하고. 그 맨 밑에 서는 사람은 좀 덩치 좀 크고. 그 다음에 중 무당은 조금 좋고. 맨 위에 서는 아이는 조그만 아이지. 한 사람이 찍으면 그 삼둥 무당이니 뭐니 하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구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 위에 올라가고 한 사람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집어 던지면 받아서 딱 올려놨어. 중화에는 이제 내가 밑에 서 이후에 있는 아이가 저쪽에서 중화에 데리고 또 어깨에다가 하고. 나 집어 던지면 그 사람이 탁 받아서 그냥 여기다 어떻게. 기술이야 기술. 김칠봉이 이 양반이 잘 받았지. 이기춘 씨가 밑에서. 밑에서 그냥 경치도 키도 죽은 양반 이런 장사지. 젤 밑에 있는 장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기춘 씨라고. 장부야 내가 기가 막히게 쳤지. 노는 데 일가견이 노래 잘하고 뭐. 노래도 잘하시고. 저 농악도 나뉘었으면 시시했어. 양반 놈도 내가 시험 맹들어서 안경 맹들어서 코도 맹들어서 이래갖고. 그 코스 놀음이라고도 했고. 종도 가지고 이제 이래갖고서 이제 그 뭐야 호랑이 잡는 거예요. 아주 그 가저 이 쓰고서 노는 거 그 야주에는 그걸 잡지. 그런 거 사자를 이제 잡고. 네 사자. 네 사자. 그런 거 하고 뭐. 아침서부터 멀면은 하루 종일 노는 거야. 북이나 징이나 이런 거는 몇 번 걸러서 치지만 상세는 열 번 치면 북이나 징 같은 거는 다섯 여섯 번 뺏기 울리지 않아죠. 근데 이 장군은 양착 손으로고 양착 손으로 치는 거니까 상세하고 똑같이 쳐야 해요. 이 소리 저 소리 농악을 막. 이만 콩제기업을 알갔죠?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농악도 뭐 길꾼악이라는 것도 있고. 길꾼악이라는 거는 길에 가면서 치는 거 있고. 또 이런 데 와서 이제 놀 적에 잦은 가락 치는 거 있고. 또 충가락이 있고. 양반놀이 가락이 있고. 뭐 별게 다 말해. 무등술 적에도 또 치는 거 있고. 가락이 느려 그런 거는. 길꾼악이라는 거는 사람 이 발띠는 그거 맞춰서 참 슬프지. 길꾼악은 이 해적도 슬프게 물어. 그런 거 지금 생생해. 근데 아 나 그 양반 해적 부는 양반 그 양반 있었으면 그 양반이 꽁나더라. 야 인하야 너 저 안에 내나가 저 염전 있는 데 내가 갈 땅이라고 있죠. 갈 땅이라고 이렇게 입사구에서 쭉쭉 올라가 대나무 비슷하게 나는 갈 땅 이런 데 많잖아요. 그 뿌리로 나다 피리를 만들어요. 나 그걸 뭐 하려고 그걸 왜 파오를 했냐고. 그래서 가서 팍 갖고 와. 그러면 이만큼 갖고 오면 이 양반이. 그거를 딱 요만하게 잘라갖고. 여기다 실메갖고 여기를 싹싹 긁어. 그리고 이건 울림이야. 물면 피리 나오고. 요거는 이제 삐죽하게 나오고 거기다 딱 끼고. 아 눈앞짝 이렇게 해갖고 불면은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직접 놀고 보셨고 했던 거 기억해서. 젊은이들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면은 이렇게 또 하실 수도 있겠네요. 가르칠수록. 글쎄요. 나 지금도 자신 있는 거는 상세가 그 상세를 치면은 장군은 내가 그거 맞춰서 자신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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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